안녕하세요. 재산세 이어갑니다. 재산세, 첫째 시간에는 과세 대상을 배우는 열거된 것, 토, 건축, 선, 항. 단, 주택은 흩어지면 안 돼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간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출제되죠? 세 문제 중에 언제나 거의 출제되는 게 뭐다?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종합합산, 두 번째는 별도 합산, 세 번째는 뭐다?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분리과세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별도로 띄어서 합산나는 과세 대상이 있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있다. 그래서 종합하는 게 원칙이에요. 종합자가 들어갔죠? 종합자가 들어가면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거야. 합산. 그리고 별도로 띄어서 합산. 그리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분리과세하는 땅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분리별도 종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분리는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있고,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로 나눈다. 그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저율분리, 고율분리별도 종합. 네 개네요. 네 개를 줄여서 세 개. 그래서 분리와 고율분리를 합쳐서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관할 땅이 있으면 종합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이거는 예외가 되겠죠? 그럼 분리가 아닌 것은 원칙 종합으로 가고, 별도 합산하는 게 아닌 것은 종합으로 간다.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땅일까? 개념을 잡아야죠. 그럼 저율분리는 생산이나 또는 공급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공급목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낮은 저율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뭘로 사용한다? 사치목적. 사치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치는 특정인만 사용하죠? 가장 높은 고율분리로 간다. 그럼 어떤 땅이 있을까요? 농지 등등등. 이런 땅은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죠?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제일 싸. 저율분리, 낮은 세율. 그 다음 사치목적은 사치성 재산이야. 골프장 땅으로 사용한다.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 토지로 사용하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치목적, 고율분리. 그리고 합산나는 땅, 별도로 뛰어서 합산나는 것은 사업용 땅이야. 즉 사업목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어떤 땅이 있을까요? 영업용, 상가, 사무실, 토지. 영업용이니까 별도로 뛰어서 합산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종합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요? 투기목적. 투기목적으로 사용한다. 나대지. 자기관할 안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합니다. 나대지 등.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생산에서 공급하는 땅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저율분리. 사치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죠.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고율분리. 그리고 영업목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별도합산. 그리고 투기목적, 나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다? 합산하는 종합합산이다. 그럼 이에는 합산하잖아. 자기관할 땅이 있으면 합산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세. 아까 토지의 일부다. 합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그 다음 이거는 합산을 안 하니까 뭐야?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에는 무슨 세율을 쓸까요? 토지가액에다. 일정한 비례세율. 그 다음 합산하죠. 땅가치가 올라가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 여러 개 재산을 소유했을 때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자기관할 구역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다. 합산에서 종합합산. 자기관할 구역 안에 산과 땅이 여러 개 있다. 합산에서 별도합산. 합산을 왜 한다?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세율을 높이겠다 이거지. 그리고 분리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농지가 여러 개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한다.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세율. 그럼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세금이 똑같아요. 누진세율은 뭐다? 초과누진세율이죠?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고 그럼 땅 종류는 별도합산은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는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이게 저율분리가 다섯 개가 있고 고율분리가 두 개가 있어. 합쳐서 분리. 그럼 토탈 열 개는 분리 여덟 개. 일곱 개죠. 별도 세 개.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기초는 이제 분리부터 들어가요. 분리부터 들어간다. 자 분리는 어떤 땅? 생산 공급 목적 땅.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나와 있죠? 기본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년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유형이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용현황에 따라 또는 경제경책적 목적을 고려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두 번째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땅, 별도 합산하는 땅,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바다, 별도 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합산한다? 법의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왜 따로따로 계산한다? 법의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과로 세율 구조. 자 그 다음 155점. 자 박스 나와 있네요. 자 분리과세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개별, 토지별로. 비례세율로 돼 있죠? 옆에 세율은 지금 몰라도 돼요. 0.07%, 0.2% 이런 거를 비례세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땅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 1억짜리도 007%. 100억짜리도 007%.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1억짜리도 0.2%. 3억짜리도 0.2%. 일정하잖아.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소유자별 기준이다.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니까 세율을 높여야죠. 누진세율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초과누진세율. 단계별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뭐다? 역시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자기관할 것만 과세합니다. 자기관할 것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분리로 돌아간다. 그럼 분리는 토탈 저율분리.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의 생산 공급 목적이다. 생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다? 0.07% 아주 낮은 세율입니다. 천분비로는 천분의 0.7.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짜리면 7만원밖에 안 나와. 아주 적게 나오는 세금.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농지. 그래서 재산세에서 농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 답, 과수원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괄호에 보면 전, 답, 과수원은 농지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농지가 네 가지예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그러나 재산세는 농지는 세 가지다. 그럼 개인소유농지가 나와 있죠? 그럼 개인소유농지가 저율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 첫 번째 요건은 뭐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나요? 첫 번째 줄에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농지. 농사 지어야 돼.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투기 목적이니까 종합으로 돌아가요. 첫 번째 요건은 농사 지어라. 그 다음, 아무 데서나 지으면 안 돼요. 적정 지역에서.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 지역에서 지어라.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넘기면, 그리고 법조문이고, 법조문을 알기 쉽게 풀어놨죠? 박스. 그럼 농사는 시골에서 지어야 돼. 군, 음면,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 지역, 밖. 그럴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부 뭘로 간다. 분리과세. 시골에서 지어야 돼요. 군음면에서 지거나 도시, 지역, 밖, 밖. 그러나 주의하자.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 도시, 지역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죠. 주상공록. 주거지역에서 짓거나, 상업지역에서 짓거나, 공업지역에서 짓거나, 녹지지역. 주상공록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두 개로 찢어진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어라.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여기는 농사 짓잖아. 그래서 이건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규제를 받으니까. 개발 제한구역. 또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 보존하는 녹지지역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개녹에서 지어야 돼요. 농지가 어디에 있을 때?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이런 지역에서 짓지 않고 주상공에서 지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주상공에서 지으면 상식이 뭐야? 땅값이 올라가잖아.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뭐다. 투기 목적으로 본다. 그래서 개녹은 분리로 가고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무슨 합산. 그래서 별을 딱 붙여야 돼. 도시지역 안. 별 붙어있죠? 보통 CCC가 대부분이 도시지역 안이잖아. 어디에서 농사 지으면 된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줄여서 개녹. 그러나 주상공에서 지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지. 종합합산. 이렇게 도시지역 안은 두 군데로 나눠요. 그러나 위에는 뭐다? 전부 농사를 지으면 분리로 가는 거. 안 나눠. 어디에서만 나눈다? 도시지역 안. 이거를 포인트해요. 개녹은 분리. 개녹이 아닌 주상공은 땅값 상승이 있으므로 세법은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래서 면적 제한 없이 능력껏 적정지역에서 농지는 개인이든 개인이 지으면 분리로 가요. 그럼 얼마만큼 과세한다? 과세표준에. 0.07% 일명 007이야. 세율이. 아주 낮은 세율이라고요. 그래서 참고가 나왔네. 개인소유농지. 그래서 개인소유농지란 개인이 자격여부와 관계없다.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적정지역에서 농사지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시골 가서 농지를 잔뜩 갖고 있잖아. 왜 세금이 싸니까 자격여부 안 따진다. 자 그리고 과세기준을 연재 실제 뭐하면 된다?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적정지역에서 지으면 된다. 어디서 농사지어야 돼? 적정지역이 몇 군데야? 세 군데. 군 하면 읍면을 포함해요. 두 번째. 도시지역 밖. 세 번째는 도시지역 아닌데 어디에서 지어라? 개녹. 거기 박스에 나왔잖아. 적정지역 세 군데. 자 그러나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거는 투기 목적이야. 농사 안 짓은 거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러다 그림이 나왔네. 이거 그림. 농사 짓고 있잖아. 개인소유만 알면 돼. 개인소유. 자 첫 번째는 영농에 사용하라. 동그라미.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라? 군. 군음면. 군음면에 지어라.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나 시. 시에서 지었을 때는 밖에서 짓고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이게 분리야. 적정지역이 몇 군데다? 세 군데. 군. 도시지역 밖. 안에서 지었을 때는 개녹. 분리과세예요. 그러나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종합합산. 도시 안에서 짓는데 농사를 어디에서 지어? 주상. 공에서 지으면 화살표. 종합합산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개인소유농진을 구분했네. 자, 그럼 이제 농지인데 법인소유. 법인이나 단체. 그럼 상식이 뭐다? 법인이나 단체가 농사를 짓는다. 투기 목적이야. 그러니까 종합으로 가지. 단 법인이나 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개인처럼 분류로 간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다섯 개야.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면 1번. 법에 의한 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법인이야? 농업법인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사 목적이잖아.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1번은 뭐다? 농업법인 어디에서 지어야 된다? 개인이랑 똑같아.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 특별시지역, 광역시역이 도시지역이지 안에서 지었을 때는 개인처럼 세 번째 줄 어디에서 지어라? 개, 녹에서 지어라.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한국 농어촌 공사가 농사를 짓네? 무슨 목적으로 짓고 있다? 밑을 그어요. 농가 공급용. 그래도 농어촌 공사가 농가 공급용으로 제공하는 땅은 농사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개인처럼 분리.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농사를 지어? 사회복지 사업자가 무슨 목적으로? 복지 시설의 소비 목적. 자가 소비하는 거야. 복지센터에서. 그럼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복지 목적이므로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 사회복지 사업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4번 법인이 매립한 척해서 농재가 됐죠? 땅을 넓혔잖아. 그건 투기 목적으로 안 봐. 매립한 척한 농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종중은 별하라. 딱 붙여 5번. 종중이 농지를 갖고 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농사 목적으로 물려받았죠? 분리. 그래서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다. 농사 목적이니까. 그래서 법인 단체는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다섯 개. 약자가 뭐다? 농, 한, 사매종. 농, 농업법인. 사, 사회복지 사업자. 한, 한국농어총공사. 매립한 척한 토지. 종중농지. 그래서 농, 한, 사, 매, 종, 종중. 종중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개인처럼 몰려간다. 분리과세.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농지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한다. 법인은 다섯 가지만 다섯 가지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때만 분리로 간다는 것. 약자가 뭐라고? 농, 한, 사매, 종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농지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뭘로 돌아간다? 목장용지. 목장. 목장하잖아, 목장. 그럼 목장은 우유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고기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원칙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산 목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있어야 애들 우유 사가지고 그렇게. 왜 목장용지는 따로 구분할까요? 목장이 너무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동물은 한 마리인데 목장은 만평이야. 세금이 싸니까 꼼수불이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농지와 다르게 뭐가 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이 있는 거야. 동물 수에 따라, 가축, 부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정해진다. 동물이 바글바글하면 기준 면적이 넓고 동물이 몇 마리 안 되면 기준 면적이 적겠죠? 그래서 농지는 법인, 개인 구분을 안 한다. 거기 뭐라고 나왔다? 축산용.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다 목장용지의 법조문이야. 그래서 박스만 보면 돼.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목장은 어디에 돼? 군, 도시지역, 밖. 근데 꼼수불이지? 기준 면적. 이내만 뭘로 간다? 분리. 기준 면적이 넘어가는 거. 초과하는 거는 투기 목적으로 봐. 종합합산, 초과 땅. 그래서 초과 땅은 목장용지로 안 보고 나대지로 봐서 세금은 종합합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만 오른쪽,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나대지. 그리고 도시 안에 있을 때도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어디에서 목장을 해야 돼? 개녹. 중요한 거는 기준 면적 이내만, 초과는 종합이에요. 근데 마지막 줄. 주상공은 구분을 안 해. 기준 면적. 주상공에서 목장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주상공은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개인, 법인 구분을 안 하고 축산용이면 목장용지예요. 어디에서 목장을 해야 돼? 세 군데. 군, 읍면,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해야 돼? 개녹.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러나 주상공은 다투기 목적. 전부 종합. 그리다 그림 나왔네. 목장이네요. 목장. 기준 면적 이내. 군 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 세 군데. 기준 면적까지만. 그러나 도시지역 안은 어디에서 해야 돼? 개녹에서.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고 초과되거나 도시지역 안에서 상공주죠. 상공주에서 했을 때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와 다른 점은 딱 하나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했지만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다. 목장용지는 꼼수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 초과되는 거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몇 프로다? 007%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고급스럽게 1천분에 0.7 그래서 세율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가는 거요.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지어라. 007 총처럼 생겼잖아. 목장할 때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쏴라. 007% 총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농지, 목장용지가 끝났네요. 그러면 158쪽 쭉 나와 있죠? 이거 이 표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가축, 투수에 따라, 머릿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법조문이니까 적어놓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특정 임야야. 자, 우리가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럼 투기 목적이지. 왜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어?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러나 임야도 뭐다? 목장용지처럼 또는 개인법인 단체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분리로 간다. 어떤 용도로 사용해? 산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요. 분리로 간다. 그래서 임야, 특정 임야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다?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그래서 이런 지역은 뭐다?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왜 규제를 한다?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서. 그래도 규제를 하니까 세금이 쌓아야 되겠죠? 그래도 빨간 것만 보면 돼. 1번. 특수, 산림, 주구로 지정된 임야. 다 법이야. 탑대가리가 법이야. 법률에 따라 규제를 하는 지역이다. 왜 규제를 한다? 산림, 보호, 목적을 위해서. 분리. 2번도 똑같아. 법이잖아.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문화재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법에서 규제를 한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분리. 그 다음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자연 무슨 지구야?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다. 법에서 규제를 해요. 분리로 간다. 그 다음 넘기면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이에요.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분리다. 세금이 싸죠. 자, 5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다가 쭉 나왔잖아. 그럼 1번. 법률에 따른 포인트가 뭐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임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안을 받죠? 왜? 산림보호 목적이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면 분리다. 자, 그 다음 니은도 뭐다? 법률이잖아. 법률. 그래서 군사가 나왔잖아. 어디에 있는 임야다? 재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한다. 왜 제한한다고?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분리로 간다. 그러니까 다 법이요. 땅 느낌이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럼 6번.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다 보호 목적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농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007이에요. 내용도 알아야지만, 알아야 되지만, 세율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007%예요. 천분비료는 천분의 0.7 아주 쌉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끝난대요. 이 세 가지는 뭐다? 생산 공급 목적. 생산 목적이죠? 그리고 산림보호 목적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 저율 분리로 간다. 세율은 몇 프로? 007%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지어라. 목장할 때 동물이 달려들죠? 총 갖고 쏴라. 임도 말 안 들면 총으로 쏴야 돼요. 007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가장 중요하죠. 분리, 별도, 종합. 그래서 분리 중에 농지, 목장용지, 임야까지 배웠네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과세표준의 몇 프로다? 0.07%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first couple of projects